다 누거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 같은거 내가 누웠다 어 됐다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난 죽지 않아 아 쟤가 저 큰게 폭발물 면역이래 어 근데 더 큰게 하나 나왔네 이런 지금 얘네들 너무 많아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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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수나는 지금 없죠 갖고 와야되는데 그거 쓰려면은 나 갖고 오려고 했었는데 안보여가지고 못 가져왔는데 니가 어? 니는 폭발물 면역 아니잖아 그치? 어 됐어 뭐야 어 됐다 됐다 죽어라 이 자식아 우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여기 너무나 머리위에 드론 야야야야 드론은 안보인다 빨그렇게 어 어 핸드릭 야야 죽이라서 그런가 핸드릭 잘 싸우고 있는거야 저 친구 싸움은 영 아닌거 같애 핸드릭은 내가 볼때는 도둑이야 문 여는건 개 잘하는데 존재감이 없어 우리 싸우는데 전혀 도와두는것도 없어 진짜 타는거 리얼없어 이케 주민가쓰고 어우 그렇지 그렇지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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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아하 이래서 총으로 안되는거 주먹으로 하는 게임이라고 그치 이제 케인 제가 볼 때는 파이터 게임의 큰손인것 같습니다 이번에 콜오브뉴스티 블랙옵스3는 결정해 이제 미션이 끝났어 핸드릭스 엔트릭스 이틀 지금 너는 놀아줘 너는 존재해 어 잔인 에이 그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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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릇어 두목 죽이러 가나? 그 여자? 어... 여기가 본부인데 이렇게 불타니까 핸드릭이 걔 죽었어 그 여자 죽었다고 그랬는데 확인사로 가는거 아니야? 뭐야 이거? 와 개아파 기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여기 갔어 나 올라갈게 아 올라가는거야? 어 아니 위에도 있길래 저 어 나 불 붙었다 내 몸에 주먹 캐스텔 어 그냥 눕히는게 아니라 그냥 분해를 해버려 그냥 어 들어가자 이거 봐 이것도 그냥 주먹으로 열어버려 어? 어 아 이 여자네 아 내가 소설을 쓰고 있었네 내가 동료했구나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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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알 그냥 구워버리네 저건 이제 굽네 치킨 이제 못먹어 이제 이제 내 알 죽었다 응 헤드릭스 저러고도 살면은 그 스팀에 우리 게임평적으로 가자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공부해서 악플 한번 선물해 드리는 걸로 너가 많이 부족하잖아 응 에이투리 공대 에이투리 공대 당연히 맞지 거기서 나오는 멋쟁이 닮지 않았어 이 사람 핸들이 아 아 개 어 개는 약간 눈이 더 크지 응 어 개는 약간 그리고 더 느끼하게 생겼잖아 좀 비슷하게 생긴거 같애 아 아니야 개는 좀 약간 느끼하면서 눈이 더 커 근데 전형적인 그냥 미국인처럼 생겨가지고 레벨 몇이야 아 잠깐만 나가봐야 되는데 레벨 10 레벨 10 레벨 10 그냥 강해서 그냥 강해서 그냥 강해서 그냥 강해서 더 걸릴게 잘 버텨냈지 그래서 우리 괜찮으세요? 그 이상 세 번째 어떻게 생각해 블랙아웃 블랙아웃? 나 있나? 어 와 파션 감각 진짜 최소 이태원 진짜 나 블랙아웃 없는데 블랙아웃 없어? 어 아싸 헐 엘 헤드릭스 엘리스의 두 가지 상황들은 우리의 아한 가족들은 바로 정관자의 그리고 이제 인사해야 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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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 더 올릴 수 있네 한 번 어 딱 한 번 올릴 수 있네 나 여기 있는 거냐 아예 싹 한 번 다 올리네 오버드라이브는 뭐야 이거는 못 올리는 건가 아 포인트가 없어 올릴 수 있어 근데 이거 시간이야 시간 근데 뭐가 아 아 아 그래도 DC 어디야 한마디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예스 그래? 가만히 있어봐 무기도 좀 좋은 거 나왔나 보자 갑방가 와 무슨 무기가 십육에 풀리는 게 있네 언제 십육대라는 거야 금방이겠지 나 물질이 벌써 십이고 팔이고 그런데 했던 것만큼 하면 돼 그래 2회차 갑시다 계속 갑시다 바로 갑시다 고고씨 자 여러분 오늘 현황입니다 즐겁게 봐주시고 여러분들 또 주말인데 쉬시고 치킨도 좀 드시면서 방송 보세요 다 하셨어? 어 나왔어 오늘 엔딩 끝나면 이제 방송은 없고 이제 유튜브 밤새로 가야 돼 편집해서 깔끔하게 올려드릴게 네 와 그래픽 좋다 근데 어 영화 오프닝 같다 와 구름 위를 이렇게 와 와 우리가 아까 타 있었던 그 비행기 비행기 안에 있나 보네 텔러러들 텔러러들이 흑미를 찾을 수 있는 흑미를 찾을 수 있는 세바스틴 크루겐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아 맞다 아 나중에 얘기해줄게 하지만 스킬 푸시고 세팅해서 등록하셔야 된다고요 스킬 푸시고 세팅해서 지금 전혀 등록이 안 돼있다고요 지금 전혀 등록이 안 돼있다고요 응? 잘 쓰고 있는데 스킬 응 아 그 스킬 말고 다른 스킬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 장비 아이템 쓰는 스킬 창에도 스킬 적용할 수 있잖아 그래? 한번 볼게요 거기도 스킬 할 수 있는 거 있어 그거 소모품 소모품 오른쪽에 수류탄 같은 거 오른쪽에 아 거기도 두 개 등록할 수 있어 거기다 등록하면 단축키가 뭔데 아니 그건 패시브 아 그게 패시브를 내는 거야 어 아 그럼 등록해야겠네 헤이 아직도 우리야? 네 아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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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u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눈이 많이 났네 아니 닮았는데 그냥 외국인 강사 다닌다고 해 외국인 강사가 나있어요 외국인 강사가 나있어요 아주 빨리 시빌리아인 카셜티들 가만히 있어봐 우리 무기 상점 잠깐 들리자 가는 길에 있을 거거든 아 있어 시작할 때 항상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게 우리에게 필요한게 카우티들에 가만히 있어봐 여기 무슨 종교야? 촛불바 나 헬멧 어때? 나 똑같은거 아냐? 아 그러네 너가 왔다고 말했잖아 우리의 손님은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의 카우티들에 있는지 카우티들에 있는지 카우티들에 대해 말했어 우리의 카우티들에 대해 우리의 카우티들에 대해 카우티들에 대해 카우티들에 대해 카우티들에 대해 말했어 카우티들에 대해 말했어 카우티들에 대해 말했어 카우티들에 대해 말했어 나한테 말했어 나한테 말했어 나의 지속력이 더 오래 돼 걱정하지 나한테 말했어 카우티들에 대해 얘기하는 건 사실 상관없는데 카우티들에 대해 말했어 카우티들로 카우티들에 대해 말했어 카우티들에 대해 나의 지속력이 안 들어가겠어 네, 이벤트가... 저희는 유용한 전용 전용인거에 준비해 드렸어요 WA의 승관이 없지만 우리의 시스템에 계속 연결되고 도덕이 있는 방향에 절여있어요 아, 단백질이 있는 곳에 여기로 감사합니다. 무의결의, 미터넷 소모품이네, 쟤 애들은 아, 또 느려졌어 아, 또 느려졌어 그래가 또 이렇게 느리니까 아, 살겠다 살겠다 어, 여기 들어가야 되나 보다 자, 현재 다음 파트에 82분 시청 중이신데 추천 많이 눌러주세요, 추천 PD 될 수 있게끔 근데 너는 내가 내가 지지 못하고 있어 내가 제 인지로 잡아야 된다 보다 정보 얻으려고, 저의 인지로 잡아야 된다 저의 인지로 잡아야 된다 무슨 짓은지 알겠다, 이쁘다 악, 제 cages 알겠지? 알겠지? 아니 이놈 이놈 손 쓰고 있어 미어oress пока озBS llieог implore 나 이제 너무 많이 들었어 장르나... 자리... 일... 일... ... 네... 네가 미래가 다 된다 네가 보이고 지금 지금 정말 자세히 위험해 NRC가 카이로를 얹혀진 하지만 이 놈은 잘 대학 fulfillment의 우리 가을을 뿐 이것이 아저씨와 20대에 태어났는데 의견부님으로서 이 만남에 대한 재생에 대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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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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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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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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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으로 그런 말이죠 또한 저의 질문을 할 때 지금, 난 이 질문이 이미 알 수 있어서 정 bass의 답변을 알게 된다는게 제 질문을 물어봐 오우, 오우야 이거 마치 다크나이트의 조커 잡는 장면 같다 오우... 배트맨이 이거 리얼 똑같다 진짜 그 어딨어마 웨어리즈리 똑같자나 조커한테 가가지고 툴페이스 어디가 있냐고 물어보는 건 똑같은 장면인데 저거 아시 용납할 수 없어 우리 데미 walow 시간이 넉넉해야되 아! 개같은 거! 아 저기 그거 영상에서 오우우우우우우우 als 오우! 와우우 아 Image 아 저기 그거 영상에서 나오던거 그러네 어 부숴야겠네 떼구떼구떼구로 되는거야 그거 없나,, 무기 막 불커, 안 나오네 얘아 이제 사람다인 나오질 않네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용감하게 한 번 안녕~~~ 뒤에서,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개시원한데 그치 음... 쉬운 쉬운 해야지 게임이 또 어디 있어 또 어디 있어 위에 있다 위에 위에 간다아 안녕 오 뭐야 아... 기억해줘아아아아아아아 어디야 너 그까봐 하하하하 하하 위약할게에에에 뭐해주세요 아 맹독충이라고요? 시청자분들 이제 그런거는 참 잘 발견해 그치? 게임 중복자들 많으셔서 방송이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아주 아 이게 다 정리했네 지금 어 저 밑에 가야돼 저 밑에 클리어 냈네 나가라네 지금 나가라네 지금 게임 나가라네 여기있어 저 뭐야 저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맞네 어 멋있네 던져버리네 그냥 이게 뭐야 오 뭐야 적 얘 적 아니네 그치 여기 우리 기지인가 보네 그치 여기 우리 기지인가 보네 아니 그럼 옆에서 좀 싸우고 있으면 좀 도와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얘는 얘네들을 거치우지 않고 어떻게 우리한테 와? 그니까 이 자식들이고 우와 탈하네 어 탑시다 탑시다 야야 아 또 총 쏠 수 있겠다 아 또 총 쏠 수 있겠다 타고 로딩 로딩이 있는 거야 지금 그니까 뭐야 야 이 씨 컴퓨터 좀 오래 켜놨을 땐 이제 조금씩 끊어지네 응 나도 안 끊어지는데 그거는 풀옵션이 아니셔서 그래 나도 풀옵이에요 컴퓨터 바꿀 때 됐네 그렇게 하드를 꽉꽉 채워서 쓰니까 그래 그렇게 하드를 꽉꽉 채워서 쓰니까 그래 그럼 대신 편집 좀 해주시던가 잘 못 들었습니다 대신 어 얘 왜이래 얘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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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화났는데 어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어 어 헤일로 이거 들면 헤일로지 이게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총알이 어 오 나 나 나 넘어갔다 벌써 여보세요 씨 아니 누가 넘어가길래 뒤로 자빠지길래 설마였네 뭐 어떻게 쏘는거야 아아 약간 그거구나 약간 딜레이가 있다 어 폭탄처럼 어 어어어 오오 나 또 넘어갔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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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도치 구경하더라구 약간 몸에 붙여서 싸야되는거 같아 이거 약간 곡사인데 이거 응 뉴탄 발사기 같아 약간 느낌이 네 depress다 그래 대게 딜레이다 별로 좋은걸 못 느끼겠는데 ㅋㅋㅋ 나 원래 총 쓸래 그냥 근데 나중에 좀 쎈 놈 나오면 쓸래 차라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